안녕하세요. 저는 서버입니다. 오늘은 소문이 있는 편을 가져오는데요. 테타 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좌석도 겹치지 않게끔 앞으로 묶으시는 분이 있는데 밑으로 보다는 위로 묶어서 위에서 묶으시기 바랍니다. 갑상은 끝났으니까 갑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자로 매는 게 아니라 가방이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위로 돌려주셔서 주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각자 묶는 것도 다른데 안 떨어질 정도? 각자 안에 매듭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뚝딱시 어깨를 위로 돌려서 마지막 짧은 끈이 하나 있는데 뒷근을 막는 거거든요. 어려워하세요. 선생님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묶어줄 때 양쪽 끝을 틀려주면 꽉 묶여요. 꽉! 살짝 꽉! 이제 홀로 나왔을 건데 손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 상태로 여기 보시면 여기 턱을 넣어야 돼요. 여기 위로 얹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위로? 위로 얹으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진짜 불편할 거예요. 여기 턱 넣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여기를 놓으시고 여기 쿠션!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마가 닿으면 됩니다. 쿠션! 하나 일찍! 이렇게 꽂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게 두 가장 끝에 두 사람을 거기를 돌려봐. 이렇게 주로만 하나, 두려워. 구걸요. 두 사람을 놓고 여기에 또는 묶을 때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꼬여서 묶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다 풀어서! 안 꾸기는 거 하고 뒤로 똑같이 리본을 묶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묶었을 때 끈 뒤에가 붙여야 돼요. 되게 길어요. 이렇게 작게 묶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귀를 묶어서 이 길이가 맞아야 돼요. 팁은 당겨서 자기 혼면에 낫게 내 눈도 막고 딱 맞고 써야 돼요. 고기 억지로. 손을 붙여주면 끈 뒤에 맞아야 돼요. 손을 붙여주면 끈 뒤에 맞아야 돼요. 야, 일찍아 오늘. 자, 일찍아. 끝. 끝이야. 오늘은 장비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입어보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팁은 딱히 없고 연습하는 게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온도로 이제 잘 될까요? 저도 모르긴 하지만 제 영상으로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영상으로, 좋은 팁으로 다시 돌아오는 몸도 항진 서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가 weten